엄청 빨리 됐는데 자, 뭘 가져주시죠? 뭐였어요? 우리 열심히 해볼까요? 아, 이 책이 해볼까요? 아, 나 털래. 아, 몰래. 아, 알았어. 아,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? 저거 저거! 가지고 들어가도 돼요? 아, 어떻게 보면 진짜요? 이 책이 해볼까요? 진짜는 모두 갓하는 분 처음에 계란 절실인 줄 알았어. 나는 계란도 켜자. 아, 계란도 먼저 줄 알았어. 계란 절실. 이건 잘못됐어. 왜 나만! 왜 나만 죽여. 너 왜 사냥 움직이는 거래? 아, 나. 나 지금. 왜 죽겠어, 왜 죽겠어. 오오. 안녕? 난 괴물이야. 액체 괴물. 형, 정신 어떻게 돼요? 아, 또 왜? 너 진짜 좋아. 그 형의 당국은 정신을 했다. 그러게. 엑스로 엑스로 엑스로. 아, 그럼 아이고 아는 동작을 해. 자 그럼 세 번째는 있어 이모 형 확실히 한 장소가 오라고 여기 한번 힘줘 주세요 이모 형이 있어!